최근 1집 타이틀곡 퀘스천을 들고 나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하유선이 대학축제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지난 3월 싱글 앨범 발표를 한 하유선은 이후 심탄진 벚꽃축제를 비롯해 각 지역 대학축제와 충남, 태안, 국민나라 행사에 참여해 팬들과 함께했습니다. 5월 초부터 이어지는 대학축제 기간 중에는 성대, 충남대 등 무려 18개 대학축제에 적정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다수 하유선은 음악방송 프로그램 외에도 대학축제와 문화행사에 참석해 팬들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. 이 밖에도 5월 중순부터 엑스맨과 맞대 맞등 예능 프로그램에도 활동하며 시청자와 만날 계획입니다.